안녕하세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의 꽃대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제 근처의 가족분 중에 최근에 개명을 하신 분이 있어요. 개명을 하셨는데 그분이 궁금하다고 해서 여쭤봤는데 저한테 궁금한 걸 질문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성과 이름을 바꾸면 사주도 같이 바뀐다라는 말이 돌더라고요. 사주는 타고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사주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사주는 바뀌지가 않죠. 자기가 태어난 생년월일과 시가 있는데 사주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하고 물론 제가 사주를 막 풀고 그러지는 않아요. 점을 볼 때 그런 경우는 있어요. 사주를 보실 땐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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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딱 이렇게 나갈 땐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방법이 신점으로 사주를 보는 거죠. 근데 이름을 바꾸시면 물론 영향력은 있어요. 분명하게 영향력은 있어요. 이름을 바꾸시는 걸로 상담을 개명 때문에 하신다고 하시고 아예 오시는 경우 있어요. 저는 상당히 많아요. 그 문제만 위주로다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성이 바뀌는 경우는 그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오셨는데 성씨가 뒤집혔노라 딱 그랬어요. 아 맞아요. 어린 친구인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족이나 이런 걸 보는 것도 아니고 나이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 성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뒤집혔노라니까 어른들 말씀이니까. 근데 이 엄마도 새엄마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바뀌어서 새아버지가 있어서 성을 바꾸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성씨의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점을 보시면 본성씨로 보셔야 돼요. 성씨가 바뀐다고 원래 자기 뿌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이복형제나 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쪽 조상의 영향도 받을 수는 있어요. 실제 제가 제자가 되고 보니까. 그리고 이름 같은 경우도 저는 그래요. 이름 바꾸면 팔자가 바뀐다고 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아 굉장히 잘 바꾸셨습니다 할 때가 딱 봤는데 이름 바꾸셨어요? 왜 또 이름을 더 기생같은 이름으로 바꿨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팔자를 그걸 못 면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 그 기생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아니 이름 좋다 그래서 바꿨는데요. 원래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물론 좋지는 않은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이 더 안 좋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만약에 잘 바꾸시게 되면 저는 어느 정도냐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에서 15% 정도는 내 기운을 좋게 할 수 있다고는 말씀드려요. 잘 바꾸면. 그리고 바꾸시는 나이도 많이 따져요. 연세가 지긋해가지고 바꾸면 뭐해요. 여지껏 그 이름으로 평생 얼마나 많이 불렸으며 호적도 모두 다 바꾸시고 바꾸실 준비가 돼야 되고 전에 이름을 아무도 부르지 않아야 되며 1,000번 이상은 불려야 이름이 이름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그래요. 1,000번 이상은 1,000번 이상은 최소 불리셔야 돼요. 라고 해요. 그 전 이름을 쓰지 않고 그리고 이름을 바꾸신 다음에 오시는 경우 있어요. 뭘로 바꿨어요? 이거 누가 봐준 이름이 아닌데 어플로 바꿨어요. 제발 하지 마세요. 젊으신 분들 너무 많아요. 개명을 아예 해가지고 오세요. 그래 놓고 고민이래요. 왜냐 개명이 요즘에 두 번인가 세 번까지 되잖아요. 또 바꾸면 계속 바꾸면서 자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동안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지어가지고 가져오시는 경우는 차라리 나요. 그리고 왜 그런 경우 있어요. 호적은 안 바꾸는데 몇 살까지 이름을 쓰라고 해서 썼었다고. 그래서 이거 말고 이름이 또 있으시지 않았어요? 아 맞아.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왜 연예인 중에도 그 이름으로 바꾸신 경우 있잖아요. 나중에 가서. 저희 쪽으로도 있어요. 있는데 호적을 바꾸지 않았어요. 호적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걸로 바꾸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이 이름을 쓰고 이것도 쓰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이름의 영향도 받기는 분명하게 받을 거예요. 소리나 한자나 여러 가지. 네. 근데 잘못 바꾸면 진짜 안 되고. 그렇다고 사주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 운을 좀 바꿀 수는 있어도. 예를 들어 사주가 진짜 좋은 사람인데 대통령 사주랑 똑같으신 분 옛날에 TV 나왔죠.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 사주가 좋다고 다 잘 사냐. 아니죠. 그런 문제의 원인들. 인간적인 것도 그렇지만 원인이 조상적인 거. 그다음에 집안의 탈이나 문제나 내력 찾아들이는 게 제자예요. 그걸 해결하고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탁 왔는데 사주는 기가 막히다는 소리 많이 들으시죠. 딱 그래요. 제가. 그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네. 사주 발휘 하나도 못한다고. 받을 복도 있고 조상의 덕을 받을 사람도 있어요. 받지도 못하고 중간에 이제 공익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름 개명을 가지고 오셨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름을 바꾸지 마시고 일을 하십시오. 저한테가 아니어도 좋은데 이런 이런 문제 탈이 있으니 이걸 잡고 적어도 한 번은 구술하세요. 앉아서 지성을 해서 차라리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름을 생각하세요. 이름을 바꿀 때가 지났습니다라고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에 영향은 있는데 사주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름 지으실 때 특히 이제 태어났을 때 이름 지을 때도 신중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개명을 하시더라도 차라리 조금 나이가 어렸으면 좋겠어요. 그만도 너무 노년해서 바꾸기보다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사람마다 그것도 때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점을 보면. 네. 이름 바꿔서 운이 바뀔 나이는 지났습니다라고 딱 나갈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적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그리고 이름을 바꾸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름을 바꾸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